홍예솔 대리 직함이 뭐예요? A입니다 그게 뭐 하는 사람인데요? 광고 회사에서 광고주를 대신해 일을 지내요 너나 무시하지?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이 꼬리 되게 그대로 놓고 있다가 이딴 걸 만드는 거지 근데 대단하긴 하네 왜? 찬인만 오면 저쪽 분위기 싹 달라지잖아요 주님 앞에서도 고의를 가져가는 찬인 어차피 뭐래도 저 새끼 맘에 안들어 아... 다리가... 일단 적당한 거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더럽나지 너 근데 찬인이 저 콘티 영상 박살낼 거 어떻게 한 거야? 나... 미래를 보잖아 뭐? 찬인이랑 잤다고? 이 씨발 낮춰! 찬인 누가 잤? 그게 그거지! 앞으로 그냥 잔다는 거 아니야! 모피스 V9 광고 연출을 맡은 이필호입니다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세 번만 만나보자 나한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전조다 꼬여가는 전조 너 요즘 이상하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? 돌아왔어 아니 보고 싶었어 나 여기서 나 여기서 진짜 저 남자랑 자는 거야? 한 번만 한 번만 너 확인해 보는 거야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